상대가 역법이면은 라인 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역법이다 라인 밀게요 이거는 K 상대를 라인 밀어야 좀 좋은 그게 나와 초반부터 맞으면 좀 힘들어져 1렘 맞대지 짐이다 이거 못이겨요 야 졸라 아프다 진짜 씨불탱 이게 맞냐 챔프가 찍었어야 되는데 밀다 보면 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야 이건 진짜 와야된다 나이스 맞습니다 리신 R이고요 잘 말하네 이겨 이겨주고 까불어 스태츠 그 잠깐만요 어깨 이랬으면 전령은 뭐 당연히 우리꺼 뭐하니 이거 여기 와봐 칸님만 나이스 칸 열어보던지 열어보던지 우리 노틸러스 오고있잖아 나이스 컷트 굿 온김에 미드에다가 풀어버릴까? 아니야 이거 풀어줘? 오케이 오케이 팀을 위한 플레이 집짚고 버킷을 쓴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라인 좋아서 이를 끌지 않는 이상 되게 힘들듯? 뭐 이거 한방이야? 바퀴라던지 컷트 어 이거 안빼는데? 뭐야 바른충 어 위험했다 이거 봐야돼 어? 야 에반데? 리신 프리 있었네 아 맞다 반원중 느낌 좋은데요 이거? 나이스 이러면 용도 우리가 먹지않나?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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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을 처치해지 안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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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힘든데? 야 와줘야돼 여기서 앞퀴리 와버린다면? 여기서 앞퀴리 와버린다면? 야 야 으 저 맛있는거 그렇지 땡큐 야 근데 우리 너무 위에서 오우 서렌 아 좋았다 이거 간보냐 나한테 지금? 아플걸? 아 미니언 많아서 안좋아오는게 낫겠다 상당히 저마니까 어 좀 위험한데? 오우후 까불고 있어 이 녀석이 아니 안되지 와 뭐야 너 다이브인데 이러면? 잡았는데요? 잘가고 어 어? 자 들어가자 잡았죠 이거는? 빠아 잠깐 빠지자 앞으로 오거든? 한 대에 더 와 안 때려줘 이거를 아쉽네 집 보낸 것만으로도 이득이긴 해 야 이거 왜 안빼냐 이 녀석 슬로우 걸리면 슬로우 걸리면 슬로우 나오니까 어? 아 잡고 갔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와 씨 이거 아깝네 와 나 이거 킥을 왜 못 맞추지? 바본가? 자 이런식으로 들클이기 때문에 들클이 나오면 챔피언이 바뀝니다 얘인데? 말이 안 돼요 지금 전면은 근데 있긴 한데 아 아까워라 아 그냥 무시하고 이거 타워밀걸 그랬나? 아이고 야 제압 너무 준다 샤이 잡았어 잡았어 2대1 이겨요 이거 탑은 질수도 없어 야 공 쓰면 잡을만한데 나이스 나 여기서 산다 형 여기서 그냥 살아야겠다 다 굴러오던지 나이스 와 이렇게 그냥 먹으려고 아야 아 아깝다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천천히 가고 있어 나이스 싸이 잘 잘랐다 크게 돌고 있다 얘들아 크게 도는 중 크게 도는 중 나 믿어봐 얘들아 나 진짜 믿어봐 나이스 나이스 무시한 끌고 마무리 고고고고고고 나이스 그렇지 얘들아 난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나 가고 있어 쫓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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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아하하하 그거 맛없어 궁극기 이리와 잘 가시고 다 챙겨버린다 이거 천천히 해 천천히 아니 뭐해요 이거 될 것 같았어 일라고인데 그냥 어이가 없네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